그럼... 단순히 저렇게 찍어먹는 것 같다 다음날까지 pieno가 된다 뭐지? 그럼... 도둑을 사는 게... 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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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호입니다 제주와서 마라도만 찍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어 검색 검색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꼭 한번은 들려야 될 만한 곳이 있어서 한번 방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는 금렁 쪽에 있는 핫도그 집이에요 근데 진짜 줄 서서 먹고 이거로만 소문이 퍼진 진짜 맛집이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맛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숨어져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못 찾는 분들 계세요 제주지 한림읍 금릉길 81-1 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해외에서 오래 거주 하셨던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는 집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7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인테리어는 눈에 쏙 들어오는 곳이네요 일단 온 김에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핫도그 한번 먹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기대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아 매운 메뉴가 여기 있네요 이 핫도그가 종류가 4가지에요 하나씩 주세요 오, KatLYsu, KELbuilder 우선, 이 핫도그 link 체내me 제작ase... 살라피니오 체다 요것이 엔 추비 kurz Stefan辅ire 지금 여기가 치폴레 함께, 미스터 펜시 이건 아직 메뉴를 못고 있으셨다고... 이름을... 이름 못신 거죠 네 아직 메뉴는 프렌 bowlingích을 아직 안했어요 어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먹방을 할 건 아니고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니깐 맛만 보는 개념으로 뭐부터 먹을까? 일단 기본이 어떤 거예요? 미터피쉬 근데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저렴하네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? 이거는 핫쇼스예요 핫쇼스? 핫쇼스라고 하면 이게 여러가지 항공료랑 맛을 들고 왔어요 이걸 찍어 먹는 거구나 네 여러분 아시죠? 나 떡빵 안 먹는 거 이거 소시지가 맛있으니까 밑으로 가네 자 이번엔 치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가위비 짜는 게 낫지 않겠어? 그럴까? 음 핫도그는 가위지 그렇지 핫도그는 가위지 핫도그는 가위지 다 사놓은 놈아 하하핳 하하핳 하핳 뭐 안 해봐서 그렇지 뭐 뭐 하면 못 하진 않겠지 야 이번엔 치폴리 한 번 먹어볼게 음! 싸워? 음? 뭐 빅티끼리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? 소세지가 다.. 이게 훨씬 맛있다 소세지가 다 이국적이야 약식이지 우리나라에 없는 소세지들 엔초비? 엔초비 엔초비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멸치 아 멸치 쪽이라고 하는 건 뭐 황선이 안 되는데?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멸치를 자주 먹는다는 거지 젓갈 서양은 젓갈 여기 소세지가 다 틀린 소세지에요? 소세지는 다 똑같은거지? 다 틀린거지 다른거지 치우스 치우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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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특이하다 이거 진하네요 응! 흥미가 엄청 나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는데 맛있는 걸로 호불호가 있는데 약간 되게 굴 쪽이거든? 나도 근데 이건 괜찮은데 나는? 나는 나는 맛있는 것 같아 음! 자 이번엔 할라피뇨 체다 아 채..채다 치즈 했어 채..채다 치즈 네 채다 치즈 너무 길어서 저먹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채다 치즈는 아! 몰랐어 한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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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가? 별걸 다 해봅니다 참 아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사자 쪽은 이게 맛있는 거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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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하다 나는 치폴레 1번 엔초비가 2번 3번 4번 나도 1번 2번 아니 3번 4번 음!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 치폴레가 저는 입에 많은 것 같아 좀 대중적으로 많이 접했던 맛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신메뉴인데 아직 사진이 안 걸려있는 이것도 같은 치즈 아까 그건가? 똑같은가? 시다? 채다 치즈는 노란 거 노란 요런 걸 채다 치즈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지? 이거 사워크림 사워? 사워 싸워? 응 누구랑 싸워? 싸우겠다 응 여러분 이거는 딱 맥주안주네 이거 하면 맥주 한 삼촌 먹겠네 맥주안주를 딱이네 자 잘 먹었습니다 아 왜 젊은 사람들이 금융에 오면 여기를 찾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40대 중반 노 땅 돼가지고 굳이 젊은 사람들 먹낼 찾아와 봤는데 미터피쉬 잊지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쪽에 협제 금방사 많이 오시죠? 오시게 되면 그냥 뻔한데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숨은 보석 같은 마저 한번 찾아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미터피쉬에서 연호라이프였습니다 안녕 안녕 거의 소환아 소환아 우리 조카 어후 아빠 촬영 좀 하자 소유야 괜찮아 아빠 저기 티비에 나와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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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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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